안녕하십니까 저는 16살 키 158, 몸무게 49, 부산에서 사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대가 내게 말했죠 사랑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이유를 다 갖춘 사람 전부 나래요 그래서 날 떠나갔죠 그대는 모르죠 얼마나 내가 많이 사랑하는지 그댈 위해선 더한 버릇도 내가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모르죠 내 여린 자존심에 말 못하고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inte theo 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